나 미수열이야. 노르웨이상 고등어 엿보다가 영광불비도 만드는 게 다행이다. 아니 제가 뭐 승진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? 다행히 우리 조직의 어떤 클린함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쓰는 거지? 제 이름이 뭐라고? 잘한다, 저놈. 야, 이거 고졸의 짓불도 없는 미수열이 그나마 반분배 와서 거기에 힘주고 다니는 거 누구 덕인지 몰라? 아, 다 됐고! 난 그냥 내가 할 일을 한 거라니까. 내가 알아서 잘 조각할 테니까 그냥 조용히 조용히 따라옵시다. 까꿍. 내가 그렇게 반가워? 하지 마! 야! 야, 이 새끼야! 이 썩어빠진 쓰레기들을 처단하고 시대의 마지막 희열이다. 이거 진짜 미친 새끼네, 이거 진짜! 어어? 널 좀 보고 싶어 하던데? 도의원이. 응?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이 시간 이후로 아무 걱정하실 일 없을 겁니다. 알았어요. 분명 여기서 피어온킨 머리카락을 봤습니다. 이거 다 핏자국이지? 너 이 새끼! 뭘 더덕한 새끼야? 너, 너, 너 이 새끼, 너! 야! 야, 야! 너, 누구야! 너, 누구야! 너, 누구야! 이 새끼야, 누구야! 너! 어이! 어이! 그럼 니 살면 살고 싶지 않아? 그냥 이 허셔팔, 무시어, 둘이나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! 진짜 니가 살고 싶은 삶! 날려? 그래, 날려면 돼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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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거기 앉아, 이 새끼야! 그러고 쫓아왔는데 어떻게 서술해! 야! 브레이크! 어! 어! 어이씨! 어이씨! 서로의 프라이버신을 지킬 수 없을까? 아이씨! 이 비열한 새끼! 어? 그렇게 사람 뒤통수를 쳐? 어? 야! 나 진짜 놀아버리겠다니까! 아이! 진짜 놀아버리겠다! 아! 어! 야! 어! 안 일어나? 기다리지 마, 미신새끼! 아뇨, 얼마나 맞을 짓을 하고 놀아내면. 설마 아직 나 좋아해? 어? 사랑. 대체 무슨 꿍꿍이세요? 아니 요즘에 계속 밤마다 저 꽃다발은 다 보고. 왔어. 이겸 씨 왔어. 이 심장이. 내 마음대로 되니? 저 오경태입니다. 지금 쫓기고 있어요. 인근 도로 확인하고 지원료 처리해. 오경태가 정윤아 죽인 이유가 뭐야? 당신이 죽였어? 너 정도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? 이거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닐 수도 있어. 소송팀 전원 사망. 유일한 생존자 이희겸 경이 하난데. 처음부터 내가 타겟이었을까? 이겸 씨가 억울하다니까! 지금 너 때문에 나까지 죽까지 생겼네. 도로 확인 누구야? 왜 나한테만 지랄이야? 아유 진짜! 이 사과는 다시 팔거야. 분명히 뭔가 있어. 네가 잡은 게 상어라면 네가 타고 있는데 그 짝 낼 거라는 거 몰라? 나 찾아? 나 좋아! 너랑 나. 우리 둘만 간다. 우리 둘이. 언제까지 벌벌 떨면서 살거야? 지금 뭐 도와줄 사람 나밖에 없고? 이번에는 진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새끼 꼭 잡고 만다니까? 그러다 죽어 너. 난 더 놀고 갈 싶은데. 이제 알겠어? 내가 누군지? 찌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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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더 찌랐거든! 쟤가 경찰이니까. 우리 벌벌 벌벌 나와! 영업 빨래! 세! 야아! 오! 병! 세! 승경입니다. 안 돼! 떨어져 있어! 안 돼! 어어! 안 돼! 어어! 이제부터 이 대 사람은 우리 둘뿐이야. 어휴... 내가 저런 새끼를 믿고 뭐? 너랑 나. 우리 둘밖에 없다 웃기고 있네 진짜